지금 제가 여기 뾰드락지가 나가지고 여기 살짝 가리겠습니다 잘 있었어요 여러분? 아 카메라 한 번 닦아달라고? 어디 카메라? 더 빼낸 거 같은데? 요즘 캐럿들 뭐하고 지내요?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정한이 형이랑 방에서 V LIVE 하다가 이렇게 놓고 V LIVE 했는데 한 번 대로 전지적... 뭐랬더라? 하나 남은 치킨 한 조각 시점이라고 저도 엄청 웃겨 하나 남은 치킨 시점 방금 안녕 치킨아 왜 자꾸 꼬르륵 소리 나? 배고파 꼬르륵 소리 들렸어요? 안 들렸죠? 아 들은 사람 있어요? 아 너 왜 이렇게 배고파 밥 먹었어요 캐럿들? 밥 뭐 먹었는지 추천 좀 해줘요 우리 호시가 밥을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날지 부추전, 감자탕, 돈가스 보쌈, 두루치기 두루치기 맛있겠다 쌀국수 피자 피자? 와 여러분 제가 피자 중에서 그 피자 먹어봤어요? 그... 음... 그... 뭐야 그거? 이름...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... 피자 위에 어떤 야채가 많이 올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피자가 아니라 그 피자에 풀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무슨 검정 소스 있는데 와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피자 먹는데 건강한 거 먹는 거 같고 어? 어? 어 루꼴라 피자 루꼴라 피자 루꼴라 피자 맛있던데? 루꼴라 피자 한번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건 개인 취향 저격 뿅 이름이 어려워 루꼴라야 왜 루꼴라지? 왜 루꼴라인지 아는 사람 지금 검색할 시간도 드릴게요 아 자꾸 배에서 소리나 제가 배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막상 가까이 되니까 안 나네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뷰드락지 없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보이죠? 진짜 아파 신기해 여러분 나중에 혹시 캡처해서 올리실 때 여기 보정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? 우리 캐럿들 금손이니까 눈이 좀 커진 것 같아 안 커졌나? 여러분 나 방에 TV 설치했어요? 응 땅 이건 리모컨 짱 좋지? 내 발이야 이건 내 발이야 이건 내 발이야 땅 여러분 안녕 갈게요 뿅